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부로 다른 사람 뒷담을 까면 어떤 그지같은 꼴을 당하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런 교훈이 담겨있는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제가요 남미세치곤 뒷담을 좀 깠는데 이 그지같은게 사직사에다 제 이름을 적고 나가버렸어요. 저 이제 인생 망한건가요? 원제, 남자를 오지게 밝히는 동료 직원 저 때문에 퇴사를 했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미혼 여성이고 여초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이름이랑 직종은 말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저는요 지금 저기 제목에 나온 퇴사한 그 직원의 사수였고요. 퇴사한 여직원은 30대 초반 미혼이고 입사한지는 약 7개월 됐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갑자기 퇴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된건데 그전에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직원이 입사를 하고 전체 신입사원 교육 후 제가 개인적인 교육을 하면서 좀 더 가까이 친해졌는데요. 좀 겪어보니까 그래요. 사람이 잘 웃고 리액션도 잘 하는 데다가 업무도 마찬가지 답답한거 없이 잘 해내더라고요. 거기다 인사성 밝고 유대감도 좋고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이 친구가 점점 마음에 들어가지고 일뿐만 아니라 사적으로도 친해졌던 거고요. 그런만큼 나중에 이 친구한테 너 직함 말고 그냥 언니라고 불러 이렇게 먼저 말을 하기도 했죠. 그러면서 가끔 퇴근 후에 술도 마시고 되게 친하게 지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친구가 그때 지가 사귀던 남친이랑 헤어지고 한 달 정도 지났나? 그때부터 그랬어요. 뭐 소개팅으로 만난 남자 이야기도 하고 또 누가 자기한테 번호를 물어본 이야기도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는데요. 심지어 얘가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자주 마시는데 어떤 남자랑 술 마시고 처음 본 그 남자랑 같이 잤다. 이런 이야기도 저한테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그 외에도 뭐 남사친이 갑자기 고백을 했다. 이런 것들 여러가지로 계속 남자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짜증나게. 솔직히 전 남친이랑 오래 만나다 차였다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사람이 헤어진 지 한 달도 안 돼서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고 또 처음 보는 남자랑 잠자리도 쉽게 할 수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하지만 내 인생 아니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하루는 이 친구가 업무적인 실수를 좀 했고 제가 이걸 지적한 적이 있는데 이게 감히 위아래도 모르고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언니랑 저랑 관점이 다른 거예요. 내가 하는 방식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거지. 이러면서 빠덕빠덕 대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그랬어요. 저희 두 사람은 점점 자연스럽게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업무상 그런 대화가 아니면 아예 서로가 먼저 아예 말을 안 하게 됐죠. 인사도 안 하고. 여하튼 저는 그래요. 얘 말고도 다른 직원들하고도 되게 친하니까 하루는 술자리를 하던 중에 저랑 친한 그 직원들한테 야 걔는 남자 오지게 밝히더라. 이놈 저놈 다 하고 막 그러더라. 너무 한심해 보여. 등등. 뭐 이렇게 뒷담을 하긴 했어요. 이건 사실이니까 인정할게요. 그런데 여기까지인 줄 알았지 제 얘기를 들은 직원들이 소문을 낼 줄은 진짜 몰랐거든요. 그 이후로 그 신입이 출퇴근할 때 인사를 하면 팀 내 직원들이 다 쌩까고 한숨 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저는 몰랐어요. 퇴사를 하고 난 뒤에 들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아시겠죠? 아무튼 그 친구가 퇴직서를 작성했는데 퇴사 사유에 제 실명을 언급하며 이 여자가 나를 괴롭혀서 나가는 거다. 이렇게 썼다고 해요. 참고로 이것도 그래요. 팀장님과의 개인 면담을 하면서 듣게 된 겁니다. 정말 억울해요. 저는 말이죠. 누군가를 왕따시킬 그럴 수 있는 성격이 절대 아니고 아니 하지도 못해요. 마음이 약해서 다만 그 친구와의 관계가 이상하게 좀 틀어졌기 때문에 서로 아는 척만 안 했을 뿐이라고요. 저는 다시 말하지만 누군가를 왕따시키자고 선동을 시킨 적도 없고 또 개인적으로 괴롭힌 적은 더더욱 없어요. 인사도 안 했다니까요. 여하튼 지금 이 사건 때문에 팀장님이 저를 계속 호출하고 엄청 가하게 질책을 하는데 너무 화가 나고 미쳐버리겠어요. 특히 이거 인사고가에도 반응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이 들려오는데 당장 그 친구 찾아가서 싸대기라도 올려버리고 싶습니다. 아니 솔직히 제가 뭐 없는 말을 막 지어낸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소문이 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어요. 무엇보다 산에 왕따를 시키고자 한 적도 없거든요. 저는 선동을 한 적이 없어요. 아니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도대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사람을 물고 늘어지는 걸까요. 정말 억울해 미치겠다니까요. 나갈 거면 조용히 쳐나가든가 왜 내 인생까지 같이 조지는 거야. 이거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뭐라는 거야 이 미친 여자가. 지금 장난하세요? 아줌마가 입을 놀려가지고 소문이 난 거고 결국 퇴사한 거잖아요. 아니 그런 뒷담이 정말로 소문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순진한 건가 아니면 개멍창한 건가? 아니지 그럴 리가 없어. 지금 봐봐. 이 글 제복에도 남자 밝힌다. 이러면서 개뿔. 까이 까이 까이. 댓글 마을을 바라보는 여자가 순진할 리가 없어요. 돌았나 진짜. 아니 그럼 소문이 나지. 안 나게 생겼냐? 어? 2번 이보세요. 늙은 아줌마. 그게 바로 따돌림이에요. 특히 아줌마 같은 경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형사고소도 가능한 범죄라는 거 알고 있죠? 쫄리겠다 언니. 3번. 야 그래도 그 여직원은 나름 조용히 퇴사를 했구만. 나 같으면 직원들 다 있는 자리에서 그 주둥이 함부로 놀리지 마라. 이러고 쓰니 싸대기 한 두 대 갈기고 나갔을 텐데 말이지. 끌 끌 끌 끌 끌. 드디 끌. 뺨도 약한 거죠. 우리 회사에서는 머리채까지 잡고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결국 사람들 눈총을 못 이기고 뒷담 까던 팀장이 퇴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회사들 은근히 이런 일 많이 터져요. 2번. 현실은 진짜 드라마보다 더 그지 같아요. 우리 회사 타부사에 A랑 B둘이서 C의 뒷담을 오지게 깠어요. 진짜 주기적으로 계속 그래왔던 거죠. 그리고 C는 이걸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방관만 했더라고요. 결국 일이 너무 힘들어 못 버티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A랑 B 이것들이 비단 이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질, 선동질 오지게 하면서 전반적으로 산의 분위기를 개판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결국 윗손에 들켰고 A, B 둘 다 나가라고. 회사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그랬더니 이것들이 미쳐가지고 회사에서 소리 지르고 둘이서 싸우는 거야. 네가 먼저 시작했잖아. 네가 먼저 욕을 했잖아. 나는 그냥 듣기만 했잖아. 네가 더 했잖아. 이 지랄. 처음엔 이런 식으로 말싸움만 했는데 다들 뭐야 뭐야 구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쪽팔려가지고 B가 튀려고 했는데 이때 A가 야 이 그지같은 년아 어디가 이러면서 B의 묶은 머리를 손으로 잡아 당겨버린 거예요. 그러자 B도 발끈해가지고 야 너 지금 내 머리채 잡았냐 이러면서 둘이 피터지는 싸움을 했는데 결론은 둘 다 해고됐어요. 해고. 진짜 세상에는 별의별 거짓같은 일이 다 있답니다. 이야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학교도 그렇잖아요. 자퇴랑 퇴학은 다르거든요. 4번. 아니 부하나 동료도 아니고 상사 위치에서 그런 뒷담을 했다는 것 자체가 선동이에요. 설마 쓴이는 상사로서 다른 직원들에게 신이 비어진 건 뒷담을 했지만 다른 직원들은 친하게 지낼 줄 알았지 뭐. 이딴 뭐 미친 생각을 했다는 건가요 지금? 사람 왕따시키는 성격이 따로 있는 줄 아세요? 바로 너처럼 썩은 성격이 딱 그런 종류라고요. 이게 맞죠. 정말로 왕따시키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냥 입 딱 다물고 쌩꺼기만 했겠지. 어디에 있던 그지같은 걸 핑계라고 대고 있어. 5번. 일을 해볼 만큼 해본 사람이 그렇게 뒷담을 해대면서 소문날 줄 정말 몰랐다고? 장난하니? 물론 그 여직원도 입이 가벼운 건 맞아. 하지만 상사 위치에 있는 너도 똑같이 가벼워서 생긴 업무 아니냐 이거지. 딱히 억울해할 부분이 없어요. 이건 그냥 뿌린 대로 거둔 거. 자업자득입니다. 6번. 이래서 아무리 친해져도 절대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래도 쓴 일을 믿고 말을 한 건데 대놓고 이렇게 통수를 쳤으니 이런 그지같은 배신감은 진짜 당해본 사람만 알 겁니다. 뭐? 뺨을 때리고 싶다고? 웃기지 마요. 너야말로 칼 맞을 뻔한 겁니다. 앞으로 그 주둥이 단속 잘하고 사세요. 비명행사 안 당하고 제명이 죽고 싶다면 말이죠. 7번. 지가 먼저 언니라고 친하게 부르라고 해서 더 친해진 거고 술 마시면서 속에 있는 사적인 얘기를 좀 했더니 그걸 회사에 쫙 뿌려버렸네? 와. 이게 사람이야? 왜? 그 후배가 남자들한테 인기가 오지게 많아가지고 질투라도 난 건가? 이거구만. 8. 지가 돌을 던져놓고. 아니 이게 왜 제 잘못이죠? 저는 거기에 맞아 죽을 줄 몰랐어요. 저는 그냥 돌을 던졌을 뿐이고. 맞은 줄 몰랐다구요. 이건 제가 아니라 중력이 그렇게 한 거예요. 이지랄. 와. 이 여자 진짜 개무섭다. 지가 소문내고 욕하고 왕따 주동했으면서 죽어도 그런 적이 없다니? 제발 사회생활하면서 이런 거 안 만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10번. 나이 서른아홉 살 처먹고 왜 시집을 못 갔나 싶었는데 단번에 이해가 됐다. 어. 왕따 주동은 죽어도 안 했다면서 제가 뒤따말을 한 적은 있어요. 이건 인정해요.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니야? 까까까까까까까. 이야. 환장하겠네 진짜. 그런데 정도만 다르다 뿐이지 이런 성격들 되게 흔합니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말을 하면 나는 그냥 장난친 건데 그렇게 상처받을 줄 몰랐지.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무조건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팔을 살짝 휘둘렀는데 지가 쳐맞고 자빠진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진짜 험한 말은 못하겠고. 아무튼 여러분이 대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런 회사를 안 다녀봐서 모르겠는데. 제가 저렇게 하면 이거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